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재앙시대에 여러가지 사건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도 재앙이지만 더 큰 재앙은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고 또 복음이 사라져가면서 교회가 문 닫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이 중요한 말씀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과 2, 3, 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귀한 응답의 전도자로 각 현장에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혁명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열가지 혁명 중에 오늘 일곱번째 시간입니다. 일곱번째는 문화죠. 문화는 사전적인 정의의 의미는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재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가 재앙으로 가는 것은 창세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가정의 그 문화에 재앙이 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화 시대에도 문화가 이미 끔찍한 재앙문화였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타 사건도 문화가 재앙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복음이 없어지면 지금 2023년 11월 이때도 재앙문화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재앙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확산되는 재앙문화를 막을 전도자로 하느님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문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역할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 망대 역할을 하는 그때에 복음 문화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론에요. 우리 3단체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교 단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 단체는 아니지만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될 복음 문화를 가진 망대죠. 특별히 우리가 다 알지만요. 이 프리메이슨은 막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강한 경제력도 갖고 있고요. 정치적인 인물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과학 계통에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단체예요. 무서운 단체죠. 이게 미국과 전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경제문화, 정치문화, 과학 분야의 문화가 흑암 문화로 전세계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죠. 그리고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뉴에이지 문화는 우리가 지금 문화라고 얘기하는 영화, 음악, 책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뉴에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 다 뉴에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프리메이슨도 그렇고요. 이 뉴에이지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단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 유대교. 이 유대교 종교입니다. 이 유대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3분의 1의 모든 경제를 자아하고 있는 단체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들을 무시 못합니다. 즉, 뉴욕에 월가에, 저도 미국 월가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단체, 유대교 회당, 그리고 유대교 종교 이 사람들이 이미 뉴욕에 어마어마한 상가와 빌딩과 경제를 다 장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명품으로 알고 있는 그 옷 또는 가방의 회장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교가 미국의 경제의 3분의 1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이, 사단이 자체가 문화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 3단체를 활용해서 허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재앙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3단체를 꺾을 랩런트, 3단체를 바꿀 랩런트, 그리고 3단체의 중요한 의미의 응답들을 지금 붙잡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문화, 금토일 시대의 랩런트 문화, 중요한 문화를 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중요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체와 또 종교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배경이 사단입니다. 배경이 전부 다 사단이죠. 그게 문제예요. 흑암 배경에게 이 사단의 배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복음 문화로 이걸 바꿔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있다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종교. 눈에 안 보이지만 종교 문화가 너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종교 문화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납니다. 성경은 나 중심이 아니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몸과 손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라라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게 복음 문화예요. 그런데 세상 문화, 사단 문화는 종교라는 걸 가지고 나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의 문화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귀신 문화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저주 제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것도 사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종교 싸움이고요. 그런데 그 종교 뒤에 사단과 귀신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니까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는 대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강대국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 그 로마 문화를 바꿔가야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였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문화가 모든 귀신 문화에 종합 전파하는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이 로마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은 문화를 건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수는 것이고 이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문화를 막아라. 그게 문화혁명입니다. 복음으로 재앙문화, 우상문화를 막으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눈에 보이는 문화 세 가지가 있죠. 오늘 하나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문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그리고 19장 8절에 있는 대로 회당, 알루티시죠. 알루티시 운동, 회당 운동, 금토일 시대 우리 후동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 학교죠. 모든 학교에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을 만큼 귀신 문화, 우상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요. 학교 현장 안에 나 문화가 팽매되어 있어요. 내 자녀, 내 자식, 그리고 내 아들, 내 딸, 남의 아들, 남의 딸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서원, 이 학교도 전부 우상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서원에 학교에 가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갖는 저자, 시장이겠죠. 경제가 모여있는 곳, 직장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현장도 전부 사단문화, 흑암문화입니다.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흑암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고 완전히 다른 문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이 세 가지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합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전문인 대도시, 이 도시도 지금 전부 다 우상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신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가 돈. 이 돈이요. 이 돈이 아닌데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우상이 돼 있고, 돈이 흑암문화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꾸는 중요한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문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보금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문화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곱 번째 교제 내용이 뭐냐? 세상 문화, 사단 문화, 이걸 바꿀 중요한 보금 문화, 말씀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이거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시대 2023년에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의 문화가 사단과 세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3단체를 이길 3 서밋의 응답과 3기업과 3제자의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세 가지 제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왜 그러냐? 3단체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3단체가 이 프리메이슨 막강합니다. 우리 다음 미국 대통령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알지만 대통령을 그렇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막강하니까. 그리고 이 유에이지가 만들어내는 이 문화 전세계에요. 아마 영화 한 편이 어떤 한 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을 만큼 그 문화 한 편이 그렇게 많은 경제를 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흑암 경제로 가게 되어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 영화를 만들고 또 우상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 유대교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메시아가 안 왔다 하는 거죠. 이 3단체를 이길 3제자의 비밀 속에 더 가라. 그래서 비밀결사대. 우리는 3단체를 이길 비밀결사대다. 딱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교제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비밀결사대다. 3단체를 이겨야 되니까. 반나시 이 단체와 싸워서 이길 만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요. 비밀결사대. 또 뭡니까? 랩렌트를 살리는 랩렌트 사역을 시작해라. 금토일시대. 금토일시대는 뭐 하느냐. 우리 후대들을 보금과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금토일시대에 보금과 기도를 바꾸는 랩렌트 사역을 시작해라. 그리고 우리는 프리메이션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고 2, 3, 7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홀리메이슨이다. 저는 이 단어가 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까? 오늘 말씀도 들었잖아요. 프랑스는 개신교, 기독교가 2단대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개신교, 기독교율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70%는 모슬림입니다. 과연 프랑스가 그럼 강대국이고 멋진 나라입니까? 전부 우상문화예요. 전부 우상문화입니다. 한 나라만 봐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홀리메이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냐. 이 시대에 교회가 문 닫는 시대지 않습니까? 교회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더 가라는 거예요. 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교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습니다. 막히지도 않지만 사단에 속아서 저들이 그리스도를 못 전하게 하고 교회를 막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홀리메이슨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일곱 번째 혁명 문화예요. 그래서 저만 여러분이 이 문화혁명 속에서 보급문화로 승리하는 귀한 전도제자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허감문화, 사단문화, 귀신문화로 지속되어지는 재앙 가운데 문화혁명을 일으킬 귀한 응답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비밀결사대, 랩런트 사역 그리고 홀리메이슨의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